클래스, 초기, 벽, 템트. 오우, 막혔어요. 블락에 완전히 막혔어요. 자, 압도적인 높이로 못 보고 있는 지수자 팀이고요. 자, 골밑에서 핵을 했습니다. 이 정근지 선수의 존재가. 잘 맞췄어요. 자, 골밑. 핵을 하지 못합니다. 다시 외관. 박혜미. 아, 들어갔어요. 신지혜. 자, 왼쪽 선택. 라인 안쪽. 오우, 좋았어요. 미들슛 성공 역시 대항총장협의회 대회에서 준은승을 차지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은 또 외곽슛 아하 아하 김진수 선수가 놓쳤어요 지금 리바운드는 계속 잡아내고 있거든요 존재감이 대단해요 자 외곽까지 터뜨렸어요 정은지입니다 박혜미의 외곽은 불발되었습니다 정은지 박혜미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슈팅에 본인들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겠고요 완벽한 오픈 우중간 지수야 팀의 김지수 선수의 아쉬운 에어볼 이번에도 완벽한 오픈 오우 들어갔어요 1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신지혜 오우 들어갔어요 남자부에서도 잘 나오지 않았던 셧아웃 승리가 여자부에서 나왔네요 하지만 지수야 팀 선수도 굉장히 밝은 표현이고요 승패를 떠나서 경험을 쌓겠다는 마음가짐이 나왔기 때문에요 충분히 좋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